orf 아 세게 쪘어요 지금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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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줘? 아니 안시지 마 돈 받을 것 같은데 여기 앉을래? 여기 올라와서 앉아 자 여기 자리값을 자리값? 아니 아예 아픈데 애기가 모두 여기 앉을 거야? 응? 다섯 개야 다섯 개요? 여기 자리 값이 비싸 저게 너무 비싸다 벤더 다섯 개야? 아니야 일어나 환불 받아 마음껏 앉아 이 가격에 오래 앉아도 괜찮아 너무 비싸다 아니 아이스크림이 3 해밍턴인데 자리 값이 5 해밍턴이에요? 아니 저기 소파 가서 앉아 다 먹었어 쓰레기 준 거야? 나 오렌지 먹을래 나 오렌지 먹고 싶어 오렌지 먹고 싶어? 응 오렌지 먹고 싶지? 자 경매 들어갑니다 경매? 아 경매 시스템까지 왜냐 오렌지 하나 있거든요 아 이제 하나 남았죠 다섯 개로 시작할게 다섯 개로 살 사람 손 들으세요 다섯 개 자 빼는 여섯 개로 살까요? 네요 여섯 개로 삽니다 자 그럼 윌리엄은 여섯 개 일곱 개로 갈까요? 아 일곱 개? 넵 그럼 벤한테 가는 거야 여섯 개 걸리면 아 일곱 개 갔어요 일곱 개로 갑니다 벤틀린 여덟 개로 갈까? 벤틀린 여덟 개로 갈까? 어떻게 될까요? 아 콜 콜 콜 콜 콜 아홉 개로 갈까요? 네 아홉 개로 갑니다 자 아홉 개로 갔습니까 여덟 개로 갈까요 열 개 열 개 열 개 하겠습니까? 열 개 열 개 열 개 까지 치셨었어요 열 개 까지 갔습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여덟 아홉 열 개 밖에 없어 지금 이상할 수 없어 전액이에요 이거 새기 버리는 걸로 하나 뺏게 나 오렌지 사 열 개로 갔어 마지막 기회야 윌리엄 벤 투자한테 넘길까 열 개에 벤트리 돈 다 썼어. 맞네. 이게 오픈 비용이 없어요. 안 나와. 이거 안 나와. 너 지금 돈 다 썼어. 아빠 잘릴 수 없어. 잘라주는 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떡해. 봐봐. 잘릴 돈 없어. 어떡하지. 이것만 썼어. 이거 어떻게. 샀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형한테 돈 빌려달라고 해야 돼. 이제부터 인생 굉장히 재밌어지는 거야. 왜냐. 삐시 생기니까. 삐시 생기니까. 나 쌤 아빠. 무섭네. 잘리고 싶지. 형은 돈 많아. 아빠 지금 웃고 있어. 너 다 썼잖아. 놀리는 말. 너 다 썼잖아. 웃는 돈 많아 아직. 형돈이야. 네 마음대로 만지지도 못해. 나는 재물 장관일 뿐이야. 재물 장관일 뿐이야. 나 없을 텐데 왜 그래. 나 없을 텐데 왜 그래. 아니 쓸 때는 펑펑 쓰더니. 나만 빌려줘. 거절해요. 처음 생각이야. 사람한테 돈 빌려주는 거 아니거든. 나 아이스크림 먹기 싫어. 뭐? 나 아이스크림 먹기 싫어. 나 아이스크림 먹기 싫어. 나 아이스크림 먹기 싫어. 나 아이스크림 먹기 싫어. 10개 주고 샀잖아 아이스크림. 이거 먹고 싶어서. 너 호떡 먹고 싶어? 호떡 먹고 싶어. 이제 돈 없는데 어떡해. 나 벤한테 호떡을 사줄래. 어머나. 자 호떡은. 하나에. 찬산용. 호떡 하나 사주고. 벤틀리 아이스크림 형한테 주는 걸로. 야 남는 장사네. 지금 일곱 개 그냥 날렸다. 좀 초보 따뜻하게 해줄게. 어 이거 한마트 너무 뜨거워. 어 괜찮아. 내가 내가 보고 있을게. 어 보고 있어. 아 못살아 진짜. 잘라줘. 윌리엄이 남는 장 사줘. 아 고마워. 찬찬아 벤틀리. 아저씨. 찬찬아 나도. 아주 찬찬아. 너 너는 잃었어. 뭘 괜찮니? 나 찬찬아. 아저씨.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앞에 뺄게. 어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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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냄새 냄새. 아 냄새가 좋거든. 넌 없으니까 재밌어? 네. 맛있어? 지저분하게 있으니까 아빠가 이 헤밍건 하나 가져갈게. 어머 어머 어머. 아 재무장관이 너무 디테일하게 일하시네요. 자 슬랙이 안 벌었지? 자 감사합니다. 한 개도 들어가고. 어. 어. 자. 털내야 돼. 왜왜왜. 한 개도. 두 개. 아니 무슨 버스 타임을. 주차 했지? 어머 어머. 주차 값은. 하나요. 하나요. 아니 왜 숨 쉬는 값도 봤어 왜. 아니 안 낼 거야. 기름 썼지? 어. 기름. 기름 안 썼어요. 저건 그냥 가는 건데. 한 송 피웠네. 어머나. 나도 다 썼어? 다 썼어. 지금 돈 없어. 아무것도 못해 이제. 돈 없는데 돈은 어떻게 생겨? 뺏어. 뺏어. 뺏어? 너는 놈이야. 정수하는 사람한테 해밍돈 열 개 줄게 열 개. 이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려주나 봐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가장 경제 기본이에요. 자 우리 애는 열심히 하니까 윌리 모아서 돈 먼저 받아. 내가 조금 더 해. 너는 자꾸 장난쳤잖아 일 조금 더 해. 네. 일곱 개. 열 개 준다고 했는데 왜 일곱 개요? 정수하는 사람한테 해밍돈 열 개 줄게 열 개. 열 개라고 그랬는데? 자 3.3% 뺏어. 3.3%야? 이거 30%잖아요 이거는. 아버지. 자 이거 지짐을 하게 한 사람 누구야? 물이 되고 없지 저게. 폭리 폭리. 물티슈카프. 야. 나 하나씩 갔다 올게. 응 갔다 와. 나 똥 닦아서 갔어. 아빠 내가 도와줘. 아 착한 일 했어. 휴지 얼마 썼어 맨? 하나만 썼어. 자. 넣어줘. 왜 하루 주는 거야 아빠? 휴지 샀잖아. 어? 아. 불을 또. 불 안 갔어? 자. 청기세. 아니 잠깐만 힘들게 청소해가지고 지금. 자. 윌마하고 맨톨리 둘 다 떠나 없어 지금. 또 없어요? 어떡해. 너무 빨리 사라진다. 미안하지만 둘 다 거짓 했어. 진행 qua. 이유마하고 맨톨리아. 하나도 안 봤어. ruction. けて. 할아까? . 입장에. 돌아가고?